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주택조합과 비버디민 사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03299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산금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주택조합 채권자들이고요. 피고는 조합원들입니다.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주택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채권자죠. 통상은 공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조합 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주택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서 정산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조합원 개인들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들은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고 주택조합이 채무가 과다해서 조합의 재산으로는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산금 이행 소송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통상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면 지금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법상 조합이 떠오르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의 합유라고 해가지고 합유 전체, 조합원 전체가 연대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조합도 과연 그런 법리가 적용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주택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그런 합유에 관한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조합의 채무는 조합에 기속되는 것이 조합원들에 기속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에 기속되는 재산 이런 걸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총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총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 총회에서 채무 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개별 조합원들한테 이런 거 하는 게 않는 한 조합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당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합이라는 거는 주택조합은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하고 자기 출자 지분만큼 조합에서 그 새로 주택을 넘겨주는 거죠. 그때 채무도 같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결의가 되지 않는 한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라고 해서 다 민법사 조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 민법사용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법률관계가 적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조합원들도 이 법률관리를 알아야 되고 주택조합의 상대방, 건설업자 이런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회관계에 의해서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고 특히 주택조합의 상대방 채권자들은 이거를 잘 유의해서 이렇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길 수 없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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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